이리 와, 욕조에 얼음물이 났어. 얼음물은 왜? 열나니까 식혀야지. 나도 영화에서 다 봤어. 얼른 벗고 들어와. 장미꽃도 띄워줘? 됐어. 물수건이나 줘. 그 아줌마 병원에서 탈출한 거야? 혹시 무슨 말 했어? 나 외로울까봐 생일 축하해주러 왔대. 우리 엄마 팬이래. 또? 오늘 병원에서 죽을 뻔했다던데? 왜 그런 거야? 환자들끼리 종종 그런 일이 있어. 니가 신경쓸 일 아니야. 좋다. 뭐가? 아플 때. 옆에서 누가 돌봐주는 거. 처음이야. 한 걸음씩 니가 보여. 말하지 않아서. 니가 달릴 것만 같아. 줄 곳을 찾아 이렇게. 한참을 돌아왔는데. 너라서 정말 고마워. 흡수라 mata. 흡수라. 나? 흡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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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. 넌 나를 들뜨게 하고 너의 작은 표정 하나까지만